좋아요 구독 자 lb 세미콘 자 lb 세미콘 자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어... 이거를 8400원에 사라 그러면 가격 안 돌아오고 도망갈 수도 있죠 30원 차이니까 30원 물리면 되죠 자 8430원 현재 가격의 매수 공략합니다 원래 400원에서 사고 싶은데 어... 30원 안 주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요것만 얘기한다고 이것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 좀 보면 두산 테스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두산 테스나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강하늘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네페스 아크 요것도 이미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 실무에서 강세율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는 이미 먼저 움직였고 그쵸 이미 먼저 움직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이고 그리고 동훈 하나택도 반도체 장비인데 좀 최근에 좀 다른 이슈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여전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반도체 재료 장비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오랜만에 강세율을 보면서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하겠죠 얘도 돌파할 거고 그리고 미래 나노텍 얘도 오늘 여기서 일단은 여기 저점이 안 깨지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아직 차트 모양은 아직 액이네요 올라가진 않았고 넥스트 칩이 아까 봤었던 강세를 보여주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반도체 재료도 좋고 장비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먼저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앞전에서 먼저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의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후공정의 점유율 10위권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육성하겠다 키우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25위 안에서는 하나 마이크로를 비롯해서 엘비 세미콘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 순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엘비 세미콘이 지금 계속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얘기 그 다음에 뭐 AMD 얘기 막 얘기가 막 계속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하이닉스의 관계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 뭐 좋아진다는 얘기 나올 텐데 그러면 세계 점유율 안에서 순위 안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하나 마이크로는 이미 많이 갔고요 그럼 얘가 정고점을 돌파하겠지 뭐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인터넷 찾아보면 또 있어요 SF 반도체라든지 네페스라든지 나머지 기업 두 개인데 뭐 걔네들도 움직임들이 네페스도 강하죠 SF 반도체는 아직 움직임 없지만 어쨌든 엘비 세미콘이 정고점을 돌파를 곧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하자 떠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드렸던 가격 내에서 잘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혁 종목은 엘비 세미콘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도넛